1위에서 최재, BTS의 네이 WAY 되게 좋아한다 희철이 경훈 보다 더 어 follows Nou니는 언제 데뷔 했어? 2001년도에 데뷔 아 1층이 데뷔한지 한 18년 됐네 그러면 무명생활은 꽤 오래 꽤 오래 하차투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됐는데 이제 내가 사실 중간에 왜 이렇게 안나와 그때 똑같이 말하는 경훈이는 계속 나오잖아 얘는 어쩔 때는 10마디 했는데 한 13번 나갈 때도 있어 옛날 잘하니까 제가 지고 경철이 형은 2마디 하는데 1마디 나가는 거 일단 그럼 뭐 이따야 볼까 희철이 때문에 조심하겠다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 뉴스 보다가 희철이도 옛날 사람 노래는 오 이ו occurs 팀이 누구号 마지막 Voice 오우 아 tedious 이것을 라고듀지 ilty 네 aba 다시 cabe больш 너의 아무렇 flo는 디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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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은 다음으로 무슨 말이야? 아직도 안 돼 그래서 저녁에 왔어요 우리 교수님을 찾아뵙니다 어디서 왔어요? 나는 solo entrepreneur 아니요 아니요 freelancer 하지만 당신이 통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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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